한국 전통 설화 거위가 반지를 먹었는데 선비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선비를 꽁꽁 묶어서 관하에 넘기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해서 거위가 반지 먹은 걸 그 다음날 변을 본 걸 봤더니 반지가 있다더라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편지 버전은 틀린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생명 하나조차도 사랑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그렇게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은 불교설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미 불교설화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이 불교설화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띠싸 뭐 깊이 이름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띠싸 그래서 이 띠싸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띠싸라는 스님께서 항상 탑발을 나가실 때마다 친하게 지내던 그런 어떤 신도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집하고 10년이 넘게 깊은 우정을 나누던 그런 어느 신도집이 있었는데 이 신도집이 보석집을 했어요 보석세공사 그래서 보석을 하던 보석집 신도였는데 어느 날 띠싸라는 스님께서 또 이제 탑발을 나오셔가지고 그 부자집 보석집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보석집에 딱 찾아갔더니 그때 때마침 공양 준비를 한다고 그 주인집 보석세공사인 그 주인이 이렇게 고기 손질을 하고 있었대요 고기 손질 이제 밥에 고기 반찬 해 먹으려고 했나 봐요 고기 손질을 하고 있을 때 띠싸를 평소대로 고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참 이제 고기 쓸고 있다가 주인이 그때 그 나라의 왕이 보석을 맡기려고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가 우리 왕께서 부탁하신 귀한 보석인데 깨끗하게 세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때 고기를 쓸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보석세공사가 그 고기 쓸다가 피 묻은 손으로 그 보석을 받았대요 피 묻은 손으로 보석을 딱 받고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옆에다 이렇게 그 보석을 옆에다 딱 놓고 손 씻으러 가는 사이에 그때 키우던 외가리가 있었대요 외가리 외가리 아시죠? 아세요 외가리? 예 노가리 말고 노가리 말고 외가리 외가리가 그게 되게 좋아하시죠 노가리 반찬 좋아하세요? 그렇죠 또 얘라고 그러시네 노가리 말고 외가리라고 이렇게 거위처럼 생겨가지고 잡식성 짐승이 있어요 이것저것 물고기도 잡아먹고 잡식성 목이 길고 주둥아리가 큰 오리처럼 생긴 새가 있거든요 키우던 외가리가 있었는데 외가리가 이렇게 오더니 뒤뚱뒤뚱 오더니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고기 쓸던 손으로 보석을 만졌잖아요 그 보석 피 묻은 보석이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그 외가리가 그 보석을 꾹꾹하고 삼켜 먹은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띠사스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띠사스님이 다 띠사스님이 딱 보면서 그 외가리가 그걸 먹고 막 뒤뚱뒤뚱 가니까 띠사스님이 깜짝 놀면서 외가리한테 아 외가 그거 먹고 외가 이랬대요 외가니 그래서 외가리예요 몰랐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가니 그래서 이제 외가리가 됐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외가리가 그걸 삼켜 먹고 가버리니까 손 씻고 온 보석 세공사 주인 양반이 딱 와가지고 보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져갔다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또 설마 외가리가 그걸 삼켰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지방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불러서 보석 혹시 네가 가져왔냐 네가 가져갔냐 다들 아니요 아니요 딱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스님밖에 없는 거예요 띠사스님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귀한 보석을 맡겼는데 보석이 사라졌어 근데 그 자리에는 띠사스님뿐이 안 계셨어 이거 스님이 가져간 거다 그 부인이 화두짝 놀라면서 여보 행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스님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인연을 맺었는데 10년 동안 다 한 번도 스님의 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럴 분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스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스님한테 갑니다 스님 스님은 보석 가져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띠사스님이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돼요 외갈이가 가져갔다고 하면 되잖아요 외갈이가 꿇고 삭혀먹었다 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요 외갈이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말 무시하고 가더라고 빨리 가서 봐요 근데 그 띠사스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인이 한 바에 성격이 엄청 다혈질인데 그 귀한 보석을 외갈이가 삼켰다고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배를 잘라버릴까봐 너무나 걱정이 돼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스님이 한 거 맞구나 어서 내놓으시오 근데 이제 스님은 줄 보석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말 하나씩 꿍 하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화하다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좀 열받잖아요 화 나야 안 나요 화 나잖아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말 없이 꿍 하고 있으면 야토바타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을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내리쳤대요 스님을 그 스님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어서 내놓으라고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스님한테 이럴 수가 차라리 우리가 노예가 되서라도 보석값을 우리가 지불하자고 부인은 엄청 착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좀 호구에 가깝고 근데 너무 착한 거죠 우리 집안 사람이 다 노예가 돼도 그 보석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보석이라고 어떻게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스님이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피가 막 배어 나오니까 스님 몸에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여태고 모았던 재산이 다 날라가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도 이성을 잃은 거죠 스님이 막 내리치다가 핏물이 막 배어 나오니까 외갈이가 또 피 냄새를 맡고 외갈이가 또 뒤뚱뒤뚱 와서 그 피를 이렇게 또 마시는 거예요 외갈이가 잡식성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피를 마시니까 주인이 한 번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 새 새끼가 미쳤나 이러면서 새니까 개명 거기까지 개명은 거식이고 새니까 새 새끼겠죠 이 새가 미쳤나 하고 발로 뻥 찼답니다 그러니까 외갈이가 외갈이가 꽥 하고 죽어버렸대요 발로 뻥 맞으니까 꽥 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때 스님이 그걸 보시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저 외갈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좀 해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양반이 아니 스님 스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저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왜 물어보냐고 이 정신없는 양반아 그걸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 새가 이렇게 죽어서 바르르르 떨다가 툭 하고 죽은 걸 보고는 스님이 그때서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외갈이가 보석을 삼켰다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당신의 그 급한 성격에 외갈이의 배를 쪼개가지고 보석을 이제 있나 없나 확인하면 외갈이의 생명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차마 외갈이가 삼켰다라는 말을 못하고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외갈이가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내가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보석은 외갈이가 먹었어 이랬더니 가가지고 이제 외갈이에 이제 배를 쪼개볼까? 진짜 보석이 나온 거예요 이 주인체 양반이 몸에 바들바들 떨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띠사스님 띠사스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절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막 놀랍고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띠사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소송 걸어! 뭐 이러면서 소송 걸어!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육체적인 뭐 저기 뭐 병원비 띠사스님의 다 자비로운 목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일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가 과보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인과 업보라고 하잖아요 지은 것은 반드시 받는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내 업보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양반이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스님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다며 이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양을 준비할 테니 평소대로 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 쳐다보면서 싫어 스님이 싫어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괜히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공양을 받을 때 신도 집 밖에서 공양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그 스님이 탁발을 내려오시면 아무리 신도들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집 안에 들어가질 않으셨대요 집 밖에서 공양을 받으셨는데 그때 심하게 맞은 후유증으로 이 스님이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맞은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널리 이제 퍼지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가리 자그마한 외가리의 생명도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구타를 당하면서도 외가리가 보석을 삼켰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티사스님의 자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더 스스로 만약에 티사스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했던 그 보석 세공사의 어리석음을 이제 탓하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게 됐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티사스님은 이미 번뇌가 사라지신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티사스님께서는 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 열반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외가리는 외가리는 보석 세공사 부인의 자궁 속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애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가리는 꽥 하고 죽으면서 그 이제 보석 세공사의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티사스님을 때려서 죽였던 그 보석 세공사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티사스님을 때리는 걸 말렸던 그 안에는 그 스님을 아끼던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티사스님은 아라한이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티사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열반은 아라한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열반에 들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도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못 피합니다 아라한도 이 업을 못 피했잖아요 맞아 죽는 그 업을 못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한도 그 업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중생하고 다른 게 있답니다 우리 중생은 그 업을 받으면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번뇌를 일으키지만 아라한 같이 깨달으신 분들은 그 업보를 받아도 업보를 받는 건 똑같아도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깨달은 자도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깨닫지 못한 자는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화살을 한 번 맞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깨달은 자가 나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한다는 화살 한 대만 맞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괴로움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어때요 화살 한 번 맞으면 괴로움을 한 번 당하면 저 새끼 나쁜 새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진짜 미치겠나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끊임없이 양상에 나잖아요 그게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라한도 중생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봤지만 아라한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앞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림이 없이 이거는 그대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윤회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중생은 그렇게 두들겨 막아져가지고 피 흘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내가 저 녀석을 내가 아주 그냥 오만 분노와 화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또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게 된다 작게 받을 수 있다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부처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아라한을 죽였던 그 보석세공사는 그 업보로 인해가지고 결국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남편이 스님을 때리는 걸 막 말리고 가슴 아파했던 그 아내는 그 공덕의 힘으로 그 선한 마음을 일으켰던 공덕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일까요?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자신의 업의 인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삶은 착한 업을 짓고 있는 삶인가? 나쁜 업을 짓고 있는 삶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은 증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뻑뻑하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전생에 그만큼 박복하게 살았구나 냉정하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악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걸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달아요 그렇잖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 그런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막 그런 악성 악플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났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못났으니까 악성 댓글 다는 거예요 악플이라고 하죠 정말 착하고 잘난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나쁜 댓글을 달지 않아요 못났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고 겁쟁이니까 글로나마 글을 푸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악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것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자비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불쌍한 중생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쟤 불쌍해 라고 볼 필요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못났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울만 보지 마시고 거울봐도 똑같아요 코 여기 있고 눈 여기 있고 귀 여기 있고 거울을 보듯이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의 마음은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자기 입으로 이것도 병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난 믿어요 다들 착하시죠 네 그래요 훈훈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띠사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그마한 생명 하나도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작은 생명조차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던 띠사스님의 그 자비심 나아가서 아라한도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라한도 피할 수 없는 이 업보를 우리 중생들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냥꾼의 이름이 꽃가였어요 꽃가 이름이 꽃가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왜 이름이 꽃가인가 하고 봤더니 막 사냥하고 막 짐승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왜 이렇게 함부로 죽이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냥꾼이 딱 쳐다보면서 왜 꽃감냐 이래요 왜 꼭 고까워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고까워 그래서 이름이 이제 꽃가가 된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꽃가인데 이 꽃가가 굉장히 성격이 잔악했대요 아주 잔악하고 또 불교를 싫어했나봐요 평소에 수행자나 돗닦는 사람들을 싫어했나봐요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진 어린석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있지 아주 사나운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제 화를 들고 숲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할 준비를 합니다 숲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스님께서 탁 탁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아침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끼면 으아 재수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사냥 가기 전에 내가 중을 봐서 아우 재수없게 딱 이런 그렇게 하면서 침에 탁 뱉으면서 숲에 들어갔대요 그날따라 사냥을 하나도 한 마리도 사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은 화가 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리석은 중생은 꼭 남탓을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번뇌가 강할수록 일에 안 풀릴 때마다 남탓을 하고 번뇌의 힘이 약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 아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덕이 없구나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꼭 못난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면 조상타 남타 니타 다 니타 모두 다 니타 이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날에 따라 이제 사냥꾼이 한 마리의 사냥도 이제 얻지 못하니까 사냥을 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나면서 아침에 본 그 중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탓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그 중을 봐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라고 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꼭 일이 안 풀리려면 그래요 하필 아침에 봤던 그 숨이 그때 또 그 사냥꾼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저도 몇 번 겪은 적인데 희한하게 일이 안 풀리려면 꼭 그 시간 거기에서 꼭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가 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꼭 희한하게 그때 그런 일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거나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으면 됐는데 꼭 그때 출발해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스님도 일이 안 풀리려니까 하필이면 사냥꾼이 엄청 화가 나 있을 때 코앞에 알락알락한 거예요 스님이 뭐가 안 되려니까 그 희한한 게 그게 있어요 일이 안 풀리려면 그래서 그 사냥꾼이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화가 확 복받치면서 잘됐다 내 저 스님한테 화풀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개한테 사냥꾼들한테 물어 물어 이러는 거 물으라고 물어 죽이라고 그리고 스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니까 이 사냥꾼이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짐승 한 마리도 사냥을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다 아침에 너를 봐서 그렇다 근데 네가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냥꾼을 그 사냥꾼를 풀어버린 거예요 몇 마리의 개들이 왕왕왕 거리면서 또 사냥꾼이 싸납잖아요 스님을 막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스님이 놀래가지고 사람 키만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위로 올라가니까 막 밑에서 개들이 막 뱅뱅 돌면서 왕왕왕 거리니까 사냥꾼이 쫓아와가지고 그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촉을 화살을 딱 빼서 화살촉을 나무 위에 있는 스님 발바닥에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면서 아 저 웃음이 나와요? 예? 이 무서운지 얘기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근데 나는 되게 슬픈 얘기나 화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웃더라고 웃으면 안 돼요 뭐 발바닥 막 꾹꾹 찌르면서 내려와 내려와 이러면서 끝과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사냥꾼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려와 내려와 이러면서 막 발바닥 막 찌르니까 스님이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가 스님 몸에 이 가사 있잖아요 가사 스님 있는 이 가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대요 흘러내려오면서 그 가사가 노을노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냥꾼의 몸을 덮어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렸더니 이 사냥개들이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스님이 읽고 있는 가사가 떨어져서 사냥꾼 몸을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떨어졌다 하고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래서 개는 개예요 개는 그래서 개가 개예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 옷이 떨어진 게 사냥꾼 이제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스님의 가사를 이제 덮고 있는 그 사냥꾼의 몸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어서 막 아작아작 씹어버리는데 숨이 끊기고 나서야 개들이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개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야 주인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개들이 개들도 황당했겠죠 개들도 놀려서 자기 주인 주인을 씹어먹어버렸으니까 그 이제 스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스님이 너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니 업은 니가 받은 거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스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내가 그냥 죽어줄 걸 그랬나 이러면서 근데 스님이 막 죄책감이 드는 게 반드시 스님이 지켜야 할 그 250가지 개율이 있어요 비구스님들이 지켜야 할 구족개 250개가 있는데 250개에서 반드시 250개에서 250가지 개율 중에서 가벼운 개율이 있어요 어겨도 어겨도 쉽게 용서받는 개가 있고 한 번 저지르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거 짐승을 죽이는 거 용서가 돼요 벌레나 짐승을 죽이는 거는 참해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승적이 박탈당해요 그게 부처님 개율이에 있어요 250개 중에 하나 사바라이라고 해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될 4가지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게 자기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사냥꾼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인 개율을 어긴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파괴를 한 게 아닌가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제 몸에서 흘러내린 가사 때문에 이 사냥꾼이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개율을 어긴 거 아닙니까 제가 파괴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만 살생의 업이 된다 의도가 있어야만 널 죽이겠어 하고 이렇게 죽였을 때 그런데 그대는 사냥꾼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옷이 흘러내려와서 생긴 하나의 사고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부처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냥꾼은 지금 죽은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가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사냥꾼의 과거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전생에 이 사냥꾼이 그때 의사였대요 의사여서 마을마을을 들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을 얻거나 먹을 걸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마을을 돌아다녔는데도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떠나가면서 굶주려서 허기진 채 마을을 떠났는데 아 이거 무슨 오늘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저 나무 밑둥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독사가 있더래요 나무 밑둥에 독사가 있는데 저쪽 마을 어기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더래요 그때 딱 깨가 생긴 게 저 애들을 독사에 물리게 하자 그리고 내가 치료해주면 내가 오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못됐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한테 피해를 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독사를 물리게 한 것만 아닐 뿐이지 그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음 생에는 아주 무서운 억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요 나무 밑둥에 앵무새 새끼가 있어 요 한번 꺼내봐 꺼내봐 이러는 거예요 애한테 이 정도면 이제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죠 너 사이코니?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신기해서 어떤 애가 와서 진짜 있어요? 하더니 손을 쑥 눈 거예요 그리고 꺼냈는데 독사인 거예요 다행히 독사가 안 물었어 독사도 뭐 어안이 범벅했겠죠 자고 뭐지? 뭐가 자기를 쑥 꺼내오니까 독사도 어안이 범벅하고 애도 이거 뭐지? 앵무새 새끼가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놀래가지고 악 하면서 집어던졌는데 애가 얼떡결에 집어던진 게 의사 머리 위에 떨어졌대 예 그래서 독사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의사의 목을 딱 물어버렸대 그 의사가 죽어버립니다 꽉꽉닥 죽어버렸는데 죽어서 그 의사는 그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마음을 일으켰던 엇보에 의해서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사냥꾼이 이번 생에만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 과거정생에도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려다가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알아한이 되기 전에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윤회 이 생사윤회 업을 짓고 있는데 이 윤회라는 게 여섯 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세계 그 다음에 인간세계 아슈라세계 축생세계 악위세계 지옥세계 여섯 가지 세계를 들고 도는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게 우리도 과거전생은 다 지옥 한 번씩 떨어져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전생 이 여섯 가지 세계를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 보고 인간으로도 태어나 보고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있겠지만 하늘세계도 다 태어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윤회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수 없는 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방복하고 지옥에도 떨어져 보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 다음 생에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잘 살아야지 해놓고 또 지옥에 또 떨어지고 이런 윤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돌고 돌았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잘 닦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닦고 있는 것 같아요 겟했어요 네 그래요 뭐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이 업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을 조금이라도 이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과 업보는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가장 밑바탕이 바로 인과 업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좋은 업만 지었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업도 지었을 거고 슝악한 업도 지어봤을 거고 누군가 가슴 아프게 한 업도 지었을 거고 착한 업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나쁜 업을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나쁜 일도 겪는 거거든요 이듬는 게 그렇다는 건 이것은 여러분 나의 소화에 fan